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용 맞잖아 1층 맞지 그거야 그거야 변기 뚫어서 10만원 달라고 했는데 변기 뚫고 싶으면 뚫으면 돼 나는 뺄 근데 적어도 변기 막힘을 해결할 줄 알려면 낚시는 저렇게 물건을 빼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왜냐면 단순히 와가지고 보고 단순히 와서 보고 나는 못해요 나는 변기 뜯어야 돼요 그 이거랑 내가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뜯는 거하고는 틀린 건데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건데 저는 그래도 적어도 한 번쯤 낚시 시도 하다가 하도하도 안 되면 변기 뜯지만서도 처음부터는 안 될 거 같은데요 이거하고 어느 정도는 시도하고 그러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변기 뜯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 이제 하도 안 되는구나 이게 되지만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아 이거는 변기 무조건 뜯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있죠 그 사람은 더 하기 싫어서 뜯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생각이 차이니까 제 생각은 그냥 적어도 내가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 이거지 고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블루버스 이제 장비를 35마력감 장비를 이제 장비 때문에 이제 블루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CCTV랑 CCTV랑 CCTV CCTV 물을 내리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시는 거예요? 그냥 막힌 것 같지 와이프가 잠결에 뭐 렌저통 저거 일회용 렌저통 저거 뭐 있겠죠 뭐 네 알겠습니다 어 꽉 막혔네 아 빨아보고요 근데 근데 지금 넘어갔는지 걸려있는지 또 낚시할 수 있는지 한번 이거 빨아봤습니다 아 아 아 걸려있긴 하네 물타고 쭉쭉 내려가는거 보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봉수는 밑에 물길이 있으면 계속 타고 넘어가요 네 여기 여기 위에 놓고 일단 화장지가 있고 먼저 뽑아보야 됐거든요 뽑아서 나올 수도 있고 네 저 밑에 밑에 내려갔네요 밑에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뽑아보자 뽑아보자 이렇게 치 transaction Ah 템 네 아 네 아 아 아 네 이건가보네요 어허 얘가 안달라 나오네 깎였나보네 딱 봐도 깎여보이네 안경렌즈 그 눈눈거 예용렌즈 아 그거 쉽진 않을거 같네요 한번 빼봐야겠다 저거 지금 아래 내려가 있는 상태라 한개가 아닌거 같은데 이게 저기 위에 적은거 같거든요 아 이거에요 이거 아 요거 그 세개가 저기 위에 놔뒀다가 그러니까 여러개네요 보니까 아 이거 그럼 하나 모양 어떻게 봐야 되지 하나 두개? 세개? 꽤 되는거 같은데 모양이 이렇게 그거되나 빼봐야겠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뭐하는거죠? 아 소독이야? 렌즈 아 렌즈 렌즈 아 아 음 음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뭐든지 모르겠는데 옷 좀 해 놔 바삭바삭 길이가 너무 깊이 들어갔다 잠이 슬퍼 그러다가 그러다가 구압이 불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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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꺽이는 자라. 여기서 한번 당겨 볼게요. 엄청 많이 들어갔네. 또 있어. 또 있어. 많이 떨어뜨렸나보네. 진짜. 또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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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려간 것도 신기합니다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고 엎어치기 해놨고 엎어치기 한 상태에서 아이고 쟤 들어주면 안되지 졸릴 거 아냐 굉장히 폐쇄했어 그렇게만 가 물이 내려간 게 신기하네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? 막 긴장되죠? 근데요 제가 변기낚시는 잘하는데 이 업계에서 소문났어요 변기낚시는 잘한다고 소문났는데 글쎄 제가 바다낚시는 진짜 못해요 한마디도 못잡고 왔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꽝주사입니다 꽝주사 아이고 오랜만에 또 어려운 낚시를 한번 하네요 고객님 때문에 아무튼 좋은 경험하게 할 수 있어서 한 손 나오죠 이제 응원합니다 이제 나중에는 진짜요 나중에 막 응원도 하시고 안쪽에서 밀어내야지 안돼 어떡해.. 손님 끊게다 오! 아~~~ 손님 끊고 있나보네 어허 나이스 도치네 어허 나 반짝한대 어 손이 끊어졌네 아 돌려 끊어졌네 돌려가지고 아 잠깐만요 아 여기서가 꺾어서 여기서가 힘들게 들어가는군요 여깄네 그럼 여깄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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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만나요.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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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꺼냈습니다. 이걸로 꺼냈습니다.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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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